하.. 뵙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미리 싸우다보다는 의미도 없잖아 저쪽에다 야영자는 그냥 깔아놓을까? 대박인가요? 와 이 거리도 안된다고? 좀.. 이 목책 누가 깔아놨냐 온나 잘 깔아놨네 여기다 하나 깔아놔 여기 왔다갔다 안할거 아니야 온나 잘 깔아놨 salud다 이거 얼마에 오리코티 안 된다 이거.. 마령이야? 내가 남들보다 며칠 빨리 하고 있는 건가? 마령도 이거보단 나을 것 같아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만피 안 쳐다보니 이겨봐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이게 맞는다고? 아냐 치사기가 더럽고 치사기가 저놈 자체가 더럽고 치사기가 니가 빠지는건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치사기가 더럽고 치사기가 더럽고 치사기가 어? 갑자기 가요? 내가 두번 썼나? 아닌데? 아 저기에도 게이지가 아 있구나 아 이것도 게이지가 몰랐어 무조건 연사에만 차는 거야 연사 어? 여기 인식 못하나봐 개꿀 저기도 화면자린다 이러면 근데 어디까지 가세요 형? 형 저 이거 열심히 싸운 건데 형? 형 이렇게 계속 가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돼요? 멀어 죽으면 되겠지 아 미친놈 들어가 네가 어골좀 풀어봐 제발 나한테 오면 안 되고 이게 아 벌써 이러나? 아 때로 싸울거면 테로가 아니 카프나가 나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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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아 드라기고프스 아니 나 좀 가자 아이씨 와 나 미쳐버리겠다 이걸 어떻게 잡히나? 못 잡겠는데? 견적이 안나오는데요? 아니 꼬리에 딜을 저만큼 넣었는데 꼬리 경직도 없어? 너무하네 이 게임이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일종의 모넌처럼 지역을 나눠 놨어요 에리어를 근데 예를 들어 4번 에리어에서 5번을 때린다던가 하면 쟤네가 나를 인식을 못하거나 막 그런식이 돼버려 그걸 활용하면 조금 더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나 지금 보니까 물약이 5개 밖에 안 남았네 우물코마가 그걸 활용해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얘네 너무 정면에서 못 잡겠는데 자신이 아예 없어 견적이 안나오 견적이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분노를 안 해가지고 이게 놀랍게도 아직 할만한 상태 이 게임이 최대 사거리 넘어가면 아예 딜이 1도 안 뜸 참 신기해 내가 분노했네? 죽었네? 죽었네? 이제 죽이지 와 아니 올라간다 차라리 이게 맞는 거야 어? 아 여기로 간 게 아니네? 아니 왜 그거 안 끼워주냐 어쩔 때는 야광으로 끼워주고 어쩔 때는 안 끼워주고 이거 딜 자체는 미친 수준인데 근데 딜이 좋은 모함 맞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혼자 보아서 엄청 무섭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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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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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갔네? 안 갔네? 안 줄 알았네. 너도 치사하니까 나도 치사하게 올게. 아니다. 이게 뭐죠? 오젓. 됐다 이제 간다 다른 모습 내려가 괜찮아? 난 너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이 정도 거리가 1위야? 회복되면 올라와 먼저 가 있을게 회복됐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내가 또 치사한 짓 원래 간나 잘하거든 아 이거 좀 먼데 아! 아예 가버린다 에이 좀 기다려주지 나쁜놈 좀 전에 내가 여기서 어글를 끌려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아싸리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올걸 어디까지 간거야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 sh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 와 그 타이밍에 개꿀 빠져 쭉 빠져 야 그게 딱 꼬리를 맞아주네 맞아 맞아 진구야 나도 피스한거 되게 잘한다 알아둬라 물론 저게 맞는 패턴이겠지 근데 나는 똥손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똥손 기준으로 허용범이 밖에 치사함이라 이거지 나한테 나한테 야 여기 너무 넓은데? 던져가 안 나오는데 여기 던져가 안 나오는데 여기 또 대홍나서 나한테 여기까지 가야 전투가 풀린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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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닌데 어라 거기 어떻게 가는거겠지? 아 아 저기로 해서 가는건가? 아 아 얘랑 좀 전에 싸웠던 총야가 어디 여기 저기 저걸로 가야되나? 던져가 안 나오는구만 안녕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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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격포 옆에 꼴이 있어 얘 절대 못버리지 아 여기였구나 이 근처 어딘가 어디지 어디지 어디있나 어디있나 아닌데 이런데로 안갔는데 아 여기는 길을 모르겠어 야 나 인식되자마자 귀신같이 바로 톡쥐 쓰고 싸울 준비하는 거 넉하다 이거는 어차피 시간제한이 있는 전투일 거거든요 시간제한이 있었으면 저 위에 떴을 거야 어디지 대체? 완전 못 잡혔는데?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? 이렇게 잡고도 꼬리를 못먹는 게 돼버림 아 제가 독버전이구나 저기? 아닌데? 와 못 찾겠다 아 여긴가? 과목ğin 안 Watson eler fuck 안녕 님들아 나 좀 지나갈게 쇼크모가 있네요 쟤 맞는 거 같은데 맞을 거 같은데 왠지 저건가? 아! 찾았다 여기구나 저기가 아니네 잠깐만 이거는 내 집 그거고 이거지? 이거 좀 불빛을 뛰어나야지 나쁜 놈들아 와 날 밝았네 긴장해 아니 쇼술을 하라니까 어떻게 먹고 있어 어? 잠깐만 쇼크모가 있네 아 쟤 저기서 안 가나? 아 너무 친절한데 저긴 좀 해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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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 아 아 아 저건 으거 아 안 맞아 역시 데미지 표시 1위라도 뜨는 데서 해야 되나 봐. 티비 지친 척 들어? 피 안 달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. 팀도 안 됐습니다. 페이크인가? 추하다. 여기 아니야? 여기 맞지? 아닌가? 어디까지 갔어? 행동반경이 넓어. 오. 그래 갈테면 가라. 아 또 거기 갔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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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볼! 개짓거리한다 힌볼! 시선에 꽂힌거야 정전명량하게 잠들고 우리가 삼겹는거 아냐 비쥬 퇴근 떴다 일단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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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타라야 아 아 좋네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빨리 뒤통수 치기 아 아 이게 맞파네 들어가 가자 다 끝났다잉 쟤도 결국 한낱 캐모노야 한낱 짐승일 뿐이야 지금 아무리 세웠어 오케이 오케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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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치졸함 핵듯 얘 면상은 거의 안 다쳤어 하하하하 아 너무 추하다 야 근데 잡았으면 된거 아닙니까 그죠? 이게 치졸함이다 게임 시스템을 활용한 이게 시스템 이게 하메지 전혀 다르긴 하지마 전혀 다르긴 하지마 아 좋다 얘 우는거 같아 미안하네 얘들아 대사를 한 명씩 쳐라 어 어 뭔 소리하는데 못 알아먹겠잖아 그쵸 자 하하 음악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음 음 음 음 아 아 음 음 음 어쨌든 치사함이고 나버리고 잡았습니다.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공황은 내일 잡아야 될 것 같네요.